넷플릭스 신작 영화 데이시프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인 한 남자 그는 일주일 안으로 딸의 교육비와 치아 교정비를 마련하느라 뱀파이어 사냥을 나간다 뱀파이어를 죽이고 송곳니를 뽑아서 파는 희귀한 직업을 가졌다 공포와 액션, 코믹 요소가 섞인 장르다 영화 데이시프트는 주간 근무라는 뜻이다 목숨 걸고 뱀파이어를 사냥해 송곳니를 뽑아 판다는 설정이 조먹지스럽다 썬크림을 바르고 대낮에도 돌아다니는 뱀파이어의 순간 웃음이 나온다 로스앤젤레스를 거점으로 뱀파이어 군단을 만들려는 악당 뱀파이어와의 대결과 가족을 구하려는 주인공의 액션이 찰지게 펼쳐집니다 1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라지만 힐링타임용 정도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뱀파이어 사냥꾼 연합의 허약한 사무직 남자 세스와 주인공 헌터 버드가 파트너가 되어 티격태격 가족을 구하기 위해 뱀파이어 사냥을 하는 영화입니다 오드리는 버드의 딸과 아내를 납치하고 동료인 사무직 세스를 물어서 뱀파이어로 만듭니다 버드는 착한 뱀파이어와 세스, 사냥꾼 빅존 엘리서와 함께 뱀파이어인 오드리 일당을 화끈한 액션으로 일망타진시킵니다 영화 스토리는 별로였지만 액션씬과 특수욕과 코믹이 섞인 공포 장면 등이 볼만했던 영화였습니다 뱀파이어의 송곳니를 뽑는 장면 에이스프트의 예고편 시작합니다 에이스프트의 예고편 시작합니다 뱀파이어의 송곳니를 뽑는 장면 에이스프트의 예고편 bi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